연예계에선 팬이 곧 스타의 얼굴이란 말이 있죠. 팬들의 말과 행동이 곧 스타의 이미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. 가수 임영웅 씨와 그룹 방탄소년단의 사례에서 이 말의 의미 확인해 보시죠. 이틀 전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 씨의 군입대회 현장입니다. 수많은 팬이 몰릴 거란 예상과 달리 언론사 취재진이 대부분인데요. 사실 이 모습은 스타와 팬들 간의 약속의 결과입니다.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멤버 진 씨의 입대 무렵부터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입소식을 위해 팬들에게 협조를 부탁해 왔습니다. 이에 팬들도 입소 현장에 직접 가는 대신 현수막과 대형버스에 응원 문구를 적어 성숙한 팬 문화를 보여준 겁니다. 가수 임영웅 씨의 팬들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. 얼마 전 임영웅 씨가 프로축구 K리그 경기 시축자로 나섰을 때 임영웅 씨와 팬들은 축구장의 응원 문화를 존중하기로 약속했다는데요. 그래서 평소 팬클럽을 상징하는 하늘색 의상도 이날만큼은 착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. 팬들 대부분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가 뒷정리를 돕는 등 매너 있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습니다. 지금까지 이슈연예 김진현이었습니다. 이슈연 기상캐스터 배혜지